1953년에 처음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네, 어머니가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님들이 2대째, 3대째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거군요 떡볶이집이 68년 제가 개그맨 되고 신인 시절에 거기 갔을 때도 그대로 계셨으니까 제가 왜냐면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경험시켜주겠다고 데려가셨거든요, 저랑 누나랑 그리고 나서 양배추 시절 때 오셔서 꽤 자주 가셨어요, 제가 아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가족 관계가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다섯 분을 나셨어요 딸도 없이 아들만 그래서 아들 다섯, 며느리 다섯 아니, 그러면 다섯 며느님이 전부 다 떡볶이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은 연세가 좀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쉬시고 둘째, 셋째, 넷째는 조금 분가해서 나가고 막내 아들이 또 따로 가게 따로 가게, 옆에서 야, 이게 말 그대로 뭐 그냥 떡볶이 가문이래요, 떡볶이 가문 그죠? 그쵸 네 어머님이 결혼하고 신혼여행해서 돌아오자마자 앞치마를 베셨다고요? 네, 돌아오자마자 앞치마 두르고 일을 했어요 바로요? 네 하루도 안 쉬었어요? 네, 저희 집은 결혼하시자마자 원래 딱 다 앞치마를 다 메요? 그리고 일선에 할머니와 함께 모든 며느리들이 그래도 신혼여행 갔다 오면 조금 휴식을 좀 갖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없이 그냥 바로요? 네, 네 76년대 시집 왔어요 네, 네, 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저도 한 40 46년? 네, 제가 45이라 아, 46년? 네, 제가 한 지가 46년 됐어요 아니, 이제 비법 소스를 지금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네, 형님하고 저하고 우리 동서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비법 소스는 세 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세요? 아직 모르세요? 아직 아니, 인터넷에 사실은 비법 소스가 떴어요, 이 레시피가 아, 진짜? 네, 정말요? 네, 인터넷에는 비법 소스가 고추장 15 대 춘장 1 고추장 15 대 춘장 1 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터넷에 이게 떠있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 지금 두 분이 약간 허를 찔리셨네 아니, 근데 두 분이 많이 당황해하셨어요 아... 자, 어쨌든 뭐 다른 게 또 있겠죠 네, 네, 네 재료가 똑같이 있어도 이걸 어느 정도 시기에 할머니가 다 대합을 하셔야 그렇지, 그렇죠 그거가 좀 궁금한데, 어느 날 갑자기 비법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 이제는 어머니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계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리 와봐라 네 얘기를 해서 가르쳐주신 아니, 막 졸르지도 않았어요 언젠가는 뭐 아르켜 주시겠지 아르켜 주시겠지 이렇게 했어요 네, 어머니가 20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11년이요? 네, 한 5년 전에 아르켜 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 일을 하셨는데도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머니 하시는 일이 또 있고 저희는 또 저희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고치장 양념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다 해놓으시면 그 오후에 나가, 아침에 나가서 우리가 판매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법 소스를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네 오후에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나가셔서 그걸로 음식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딱 빨리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를 중심으로 항상 가족들이 다 신당동 모여서 했거든요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를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어, 니네들 이렇게 살아라 이 마음으로 늦게 알려주신 게 아닐까? 아니면 이게 사실 형제가 또 이렇게 한 그렇죠 뭐 많으시다 보면 이것도 좀 싸우고 다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진짜 남남이 모일 때는 그렇죠 평소들은 45년을 눈 한 번 안 묽히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은데 네 몇 시부터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하루를? 네 할머니께서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엄마하고 작은아버지, 작은 엄마에게 다 오시면은 거의 뭐 8시부터 이제 또 아침 8시 네 그러면 저 마봉님 할머니께서 이제 들어가서 좀 대가서 쉬시는 거예요? 쉬시고 쉬시다가 또 옷 갈아입고 또 나오세요 몇 시쯤 나오세요? 점심때 또 나오세요 나오셔서 한번 싹 보시죠 보시고 음 손님 좀 있구나 이러고 또 또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녁에 또 나오셔 옷을 또 갈아입고 옷을 왜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갈아입니? 할머니 옷 갈아입니 너무 좋아 근데 딱 보면 맨날 똑같은 거 같아 근데 항상 다른 옷 저는 실제로 뵌 적이 있으니까 그 예전에는 계셨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항상 그 현관 앞에 앉아계세요 계셨어요 몇 명이서 왔어? 거기서 세 명인데 형 기다려봐 들어가 뭐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아셨네요 그럼요 비법 소스 만드셨죠 뭐 사장님 역할을 하셨죠 앞에서 전체적인 관리 네 아니 이게 고추장 CF가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그 카피 때문에 유명해진 고추장 비밀은 메네리도 몰라 그래서 몰라 그게 이제 그 광고가 어떻게 좀 찍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떡볶이 하면은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추장 그쪽 업체에서 저희에게 섭외가 들어온 거죠 이제 하시면서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할머니가 너무 귀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제 그 한마디에 이제 빵! 이게 그 원래 그 광고 카페에 있던 문구가 아니에요? 네 할머니가 계속 물어보시니까 아 준비된 게 아니겠구나 네 계속 그렇게 물어보니까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귀찮아 이거예요 실제로 그전에도 장사가 잘 됐지만 이렇게 광고 이후에 손님이 뭐 물밀듯이 물려왔다고 아우 장난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막 몇 미터씩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아우 아니 그 당시 가게 매출이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거는 제 담당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서만 하셨어요 이야 이건 뭐 할머니만이면 이걸 알 수가 없네요 그거는 이제 며느리도 모르네 아 진짜 모르는 매출이 얼마였는지는 써놓은 것도 없으세요? 장부에? 아휴 그냥 하다 놓으면 어머니가 딱 오셔서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싹 싹 싹 가져가요? 싹 가져가세요 그냥 아니 그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하도 많이 벌려가지고 뭐 푸대자루에 한 포대였다 뭐 몇 포대였다 돈 세느라 밤을 샜다 돈을 가져갈 때 그 뭘로 가져가셨어요? 아 지금 뭐 나왔는데? 비닐봉지 아 비닐봉지에다가 비닐봉지가 그냥 슈퍼용이 아니고 김장룡 비닐봉지 김장룡 비닐봉지 김장룡 비닐봉지 아니 깜짝 놀라시네 깜짝 놀라시는데 제가 너무 춤을 틀렀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곳이 이제 유명한 떡볶이 골목이잖아요 신당동 떡볶이 골목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참 성업일 때는 거기 가면 막 진짜 길이 꽉꽉 막혔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차들로 뭐 진짜 거기가 막힐 정도로 거기가 처음에 원조 원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원조는 우리 할머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처음에 하시게 되는 거죠 제일 일찍 그 골목에 털을 잡으신 거군요 청계천 복개공사로 이제 큰길이 나면서 유동인구가 좀 늘고 근처에 이제 그 당시 동대문 운동장 네 운동장 야구 경기나 뭐 축구 경기 그러니까 이제 유동인구가 좀 많아지면 많아지면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몰리게 됐죠 그래서 한 집 두 집 생기다 보니까 이제 32집까지 생겼죠 한참 때는 32집 네 맞아요 골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법민 할머니면 여기가 다 그냥 여기가 한때는 이제 서로 떡볶이 가게들마다 치열한 경쟁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도 가끔 갔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DJ 맞습니다 네 DJ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당동 떡재베이스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도 저희 떡볶이 집에서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빠 오늘 기말고사 망쳤어요 네 기불이 너무 꿀꿀해요 자 콜라 두부병 나갑니다 네 진짜 예전에 신당동 가면 정말 시끌벅적했거든요 말 그대로 불회야성이죠 불회야성 와 진짜 불이 꺼지지 않는 새벽 2, 3시에 가도 맞아요 맞아요 거기 길이 좀 막혀있었어요 길보드 차츠라고 해가지고 길에서 막 테이프도 팔고 막 했었잖아요 아니 그 저 할머니께서 떡볶이 장사를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시는지 1953년? 이야 전쟁 직후네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하고 처음에는 미군물품 같은 거 이제 막 이렇게 팔고 그러시다가요 아들은 다섯을 키우고 있잖아요 홀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키우려니까 너무 이제 벅차고 그런 시기에 이제 시대 어른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장 개업한 중국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집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개업한 집이니까 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짜장면 끓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딱 먹는데 오 괜찮네 이게 된거죠 그래서 아 근데 자꾸 먹다보니까 느끼한 거야 그래서 아 여기다 뭘 섞어볼까 그래서 고추장을 한번 넣어볼까 하다가 나온 게 할머니의 지금 떡볶이 그전에는 대부분 궁중떡볶이라고 해서 네 간장떡볶이 간장베이스의 떡볶이가 유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고추장떡볶이를 좀 개발을 하고 바로 가게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자판에서 작게 이제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거랑 같이 파시다가요 딱 고 이제 복개공사 하시면서 고기에 작은 집 하나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림집인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파시다가 시작이 된거죠 연탄볼로 하시네요 연탄볼로 처음 시작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LPG로 딱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도시가스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가스가 지금 많이 편해졌죠 도시가스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도시가스 설명하고 제가 한번 도시가스를 도시가스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아 도시가스는요 그야말로 도시에서 가스를 굽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마봉님 할머니께서 이런 사리를 준비한 게 아니고 이게 와서 학생들이 라면을 넣어서 먹었던데요? 네 떡볶이 끓이다가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라면들을 이렇게 갖고 오셔요 아 진짜요? 거기다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양도 많아지고 그렇게 먹던 거를 이제 할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라면 넣으니까 괜찮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리 저 사리 넣다 보니까 지금의 세트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리 저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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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떤 사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사리요? 뭐 안 좋아 타향 사리 좋아 네? 타향 사리 아 타향 사리 이게 마봉님 할머니께서 이런 사리 그다음에 즉석 떡볶이 사실 고추장 떡볶이의 원조이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떡볶이 문화에 마봉님 할머니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떡볶이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진짜 요즘은 너무 다양해요 네 너무 많아요 한 군데만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도 막 시켜 먹어요 아 그래요? 어디 거 시켜 드세요? 여기 저기 옆 아 옆 아 옆 옆 아 네 며느님은 어떠세요? 딴 거 시켜 드세요? 딸이 우리 아래층에 살아요 가보면은 손녀딸들이 떡볶이를 사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다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말은 못 해 그래가지고 아휴 쟤네들은 떡볶이가 아주 널렸는데 저거 딴 데서 먹고 있으니 아니 저기 우리 두 분은 떡볶이가 지금 뭐 그냥 지쳐네 그냥 몇 발짝만 나가면 있는데 그걸 왜 시켜서 드시는 건지 가끔 뭐 다른 게 땡기고 하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다른 데 걸 드신 적이 없으시군요? 우리 거 먹어야지 우리 것도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 네?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네 남의 거 잘 안 먹어 아니 근데 잘 안 먹어 잘 안 먹지 한 번도 안 먹어 본 건 아니죠? 쟤네들이 뭐 그 맛이 어떤 건 내가 한 번도 안 먹어 아니 비결을 해 보고 아 비결을? 근데 어때요? 딴 데 거는 근데 역시 우리 거지 뭐 여기 그 특히 단골 분 중에 저도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네, 앙드레 김 선생님 꼭 오셔가지고 많이 오셨죠? 옆 테이블에 학생들이 와서 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집 것까지 다 내주시고 네, 그리고 꼭 부르세요 아줌이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고만 가서 이제 계산해드리면 남는 거 꼭 팁 주시고 저희가 하얀 옷을 항상 입고 오시니까 앞치마, 저희 앞치마 빨간색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하얀색 앞치마도 해놨다니까요 아 따로? 네, 그래서 오시면 그거 드리고 앙드레 김 선생님만 딱 하얀 앞치마 네, 하얀